이리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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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자. 다른 게 아니라 미카 항공 온다. 놀래켜주려고 말 안 했는데 개개의식 보러 와. 일본 털 없대? 사실 나 일본어 했을 때부터 약속한 거라서. 방 비워줄게. 됐지? 그게 아니고 급하게 가마에 불 들어갈 일이 생겼다. 문학 선생님 전시의 날짜가 앞당겨줬거든. 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. 내 대신 미카 마중 좀 나가주라. 버릇 잘 드렸다. 비행기도 처음이고 해외여행도 처음이다. 좀 도와줘. 여보. 응? 얼굴도 모르냐 저거 어떻게 찾아. 야. 아이 싫어 안 봐. 이리와. 이쁘지? 하... 하... 예쁘지? 1년 전 사진인데 아직 하나도 안 변했어. 얼굴 클로즈업 된 거 없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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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